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이해 못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제 갑자기 배가 난파가 돼서 부부가 두려움에 떨다가 남편 혼자 탈출을 합니다 그 남편 혼자 탈출을 할 때 부인이 그 남편의 등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다니 증오하고 미워하고 헛살았구나 이런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웃고 즐거운데 그 학생만 유독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을 슬프게 하고 있니? 혹시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을 똑바로 찾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을 부탁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는 그래 네 말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여행을 떠났다가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가 난파하게 되면서 이제 남편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의 병에 걸린 부인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남편만 먼저 탈출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저 따라 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한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까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지켜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드는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밭에 나무를 심는 게 잘한 일인가요? 또 밭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었대요 좋은 일입니까? 밭에 나무를 심으면 밭에 있는 곡식들이 잘 여물질을 못합니다 나무는 크고 뿌리가 굵고 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밭에 자라는 농작물들의 양분을 뺏어가겠죠 거기다가 밭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고 머문다면 새들이 와서 가장 좋은 곡식, 가장 좋은 열매를 분명히 쪼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심은 것이 밭에는 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변홍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변홍사를 지으면 모내기 할 때나 나중에 추수를 할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품하실을 와서 서로 돕습니다 그러면 동네 일거리가 돼요 특별히 추수하는 날이 되면 새벽부터 바쁩니다 새벽부터 일꾼들이 나가서 논에 나가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할머니랑 어머니랑 엄청 바쁘세요 새벽부터 열심히 몸을 만들어 갖고 가셔서 참거리를 만들어 가셔서 거기 일꾼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럼 일하다 말고 들어와서 다 먹고 잠깐 쉽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열심히 밥을 지어요 점심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심거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점심밥을 준비합니다 그럼 저는 또 어머니 할머니 손잡고 같이 쫓아가서 거기 가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일꾼들이 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또 잠깐 쉽니다 오후가 되면 또 들어와서 열심히 참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걸리, 음료수, 시원한 미숫가루 이런 거 다 타서 가지고 가죠 시원한 음식을 만들어 가서 그래서 일꾼들을 대접합니다 그때 일꾼들이 어디서 음식을 먹고 어디서 쉴까요? 그렇죠, 그늘에서 쉽니다 농사는 여하간에 사람이 짓는 거기 때문에 기계로 농사를 짓는 요즘에도 큰 밭 한가운데, 큰 논 한가운데는 나무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농사를 져도 사람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추수를 하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로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쉬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삶 가운데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밭에 갖다 심은 나무같이 보일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일해요 교사로 일하고 예배드리면서 일하고 밥 짓는 하고 일하고 성가대로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서 주일날 쉬러 간다고 하면서 또 일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밭에다 나무를 심었구나 어떻게 버티겠나 그럴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새들까지 와서 깃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다 갖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은 밭에 심기운 나무에 와 있는 둥지를 튼 새 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알곡들을 쪼아먹는 열매들을 쪼아먹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쉼, 그 영혼의 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려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 거기서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알아야 되는 수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뒤를 읽어보면 우리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마태봉 13장 33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가 전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다는 거예요 조그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과 가루 서말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아주머니가 부인이 엄마가 쌀을 한 두 가마니 정도 밥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kg짜리 두 푸대 말고 80kg짜리 두 가마니 그 두 가마니 밥을 지었으면 자 이분은 집에서 쫓겨날까요? 쫓겨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보고 화를 내시겠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밥을 많이 지었니? 하겠어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30리터가 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놓으면 한 2천 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돼요 3일을 넘기기는커녕 하룻밤도 넘기기가 어려워요 다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떡을 만들어서 다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두 가마니 밥을 지어놓은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면 이 집 며느리는 지금 이 가루 서말로 부풀려놓은 이 여자는 집에서 눈총을 받을까요? 사랑을 받을까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받았다면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식구가 많아서 잔치 네, 정답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중인 거예요 잔치 쌀 두 가마니로 밥을 지어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는 잔치면 결혼 잔치, 혼인 잔치, 칠순 잔치 이런 거라면 잘했겠죠? 가루 서말로 부풀려서 2천 명이 먹을 만큼 했다고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는 그런 잔치라면 잘한 일이겠죠? 그러면 사랑 받겠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이 막 부풀어나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당장 오늘이라도 나눠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천국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열심히 부풀려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얼른 우리의 소그룹에서 우리의 소계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원들에게, 우리의 구역회원들에게 우리의 목장에, 우리 양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권서 전도자였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만주의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홍삼을 파는 장사를 하다가 그만 돌림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찾아올 수 없고 가족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돌림병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찾아갑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윤을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요 서상윤은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사랑을 받고서 결국 병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살려내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도 한번 믿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그 쪽복음을 번역하게 되고 그 번역한 성경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무료로 주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마치 옛날 이야기, 동화처럼 읽어주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팔면서 권서전도자로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고향인 황해도, 솔래, 소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아니라 먼저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삶을 부풀려서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 성교 누가 복음 전서 같은 첫 번째 성경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식인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래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전국적으로 탐관오리들이 많이 득세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민중들이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봉기를 합니다 이에 조정이 청국에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원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하루는 소래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황소 한 마리를 사고 현금을 가지고서 집으로 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동학 군인들이 나타나서 그 교인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황소는 내 돈으로 산 것이고 내가 내 재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교인을 신문하던 동학 군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소래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래교회 다녀? 동학 군들이 그 사람의 돈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당시 교회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도도 높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풀려서 뜨겁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눠주는 일부터 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료로 살려주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학금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중원과 같은 그런 병원들 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세운 좋은 학교들 이와학당 배제학당 그런 학교들이 아닌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나는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불황자인데 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내 목숨을 살려주는가 나는 노비의 아들이고 나는 천민의 아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는가 그런데 그렇게 배움을 얻고 그렇게 살아났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수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밭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데 편안하게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2천만 원짜리 침대에 주무시면 편안하게 자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음이 편해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평안을 주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켜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가 지키는 신앙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받은 평안과 천국의 삶을 부풀려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처럼 신앙의 이웃들과 자주 모여서 함께 나눠야 해요 마음을 나눠야 되고요 음식을 나눠야 되고 신앙의 간증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평안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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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눠주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나눈 것을 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저 선교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삶을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물 있는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우물 보셨죠? 우물을 청소할 때 어떻게 하나요? 두레박으로 물을 다 퍼내고 저도 어렸을 때 우물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우물을 청소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두레박으로 물을 다 퍼내고 그리고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바닥을 싹싹 긁어냅니다 그리고 있는 물을 전부 다 퍼내요 제 어린 마음에는 저렇게 물을 다 퍼내면 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퍼내고 퍼내고 퍼내면 더 깨끗한 물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셈이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담아두고 가둬두고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렇지만 퍼서 자꾸 내어주면 우리 밑바닥부터 더 깨끗한 물이 점점점 쌓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수칙 신앙을 지키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나누는 삶 할렐루야 아멘 나눠주면 나눠주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지에 자꾸 나눠주면 천국이 점점 더 넓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모든 자리가 다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주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